기상캐스터 배혜지 대구기상지청은 오전까지 일부 내륙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북 산간지역과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화재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내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경북에서는 1700여 명이 미달했습니다. 한 학교 인원이 600명 정도 되니까 3개 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요. 인구가 줄어 지방이 없어질 거란 가설이 당장 학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150명. 그런데 신입생을 받은 결과 145명이 지원해 5명이 모자랐습니다. 지역 명문고라 자부하던 안동고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는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중학교를 찾아 입시 설명회를 비롯한 유치 활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수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대입 수시에 대비해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고등학교 하향 지원 추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고는 8명이 더 지원해 정원을 넘겼지만 예외일 뿐 경주여고는 3명이 미달, 안동여고도 10명이 미달해 다른 지역 명문고도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사고인 대구경신고와 개성고가 얼마 전 신입생이 모자라 추가 모집에 들어간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127개 일반고에서 2만 1,275명 모집에 1만 9,563명이 지원해 1,712명이 부족합니다. 0.92대 1의 경쟁률로 작년 0.98대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정원미달학교는 오는 27일 추가 모집에 들어가지만 학생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북 전체 미달 인원 1,712명 가운데 학교별로 정원이 초과된 수십 명 정도만 보충될 뿐입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도내에서 의성다인정보고와 군의정보고, 예천풍양고, 성주가총고등학교는 내년 초 폐교되고 11개 중학교 역시 학교가 없어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서문시장 화재수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문시장 화재 지원 방안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을 논의한 뒤 시도지사 공동 발표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서문시장 피해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화재의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4지구 상인을 위해 금융과 법률, 보험과 심리상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통합지원센터에는 대구시와 중구청,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가지입니다. 각종 대출과 보험상담, 법률상담과 함께 스트레스성 장애를 호소하는 상인들에게는 심리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6회 대구 커피앤카페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최대 규모의 커피 박람회로 100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마련해 놓고 커피 관련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우수한 인재 발굴과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도 이어지는데 전국 학생 바리스타 대회와 대구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월드 커피 칵테일 챔피언십이 동시에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